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스포크휠은 탄성이 있어서 매우 가볍고 뛰어난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고급 바이크들은 스포크휠을 사용합니다. 장력상태가 불균형하거나 오래되면 스포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러진 스포크,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필요한 툴은 스포크 렌치와 케이블 타이입니다. 타이어와 림테이프는 분리해서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러진 스포크 위치에 따라서 브레이크 로터도 분리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안쪽 스포크를 교환해보겠습니다. 부러진 스포크를 분리해주세요. 타이어는 미리 분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위치의 정상적인 스포크도 길이 측정을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자, 뽑아냈어요. 자에 올려놓으시고 걸쳐서 강철자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끝이 0이에요. 스포크는 팔꿈치 안쪽부터 길이 측정을 합니다. 자끝이 0부터 시작되는 강철자 사용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전기 자전거는 직경 2.4mm 정도의 12게이지 스포크를 사용합니다. 거니어스 캘리퍼스로 스포크 직경을 측정합니다. 134mm 길이 스포크를 주문합니다. 맞는 길이가 없다면 1mm 정도 길거나 짧아도 좋습니다. 타이어는 분리해주세요. 레저 왁스를 뿌려두시면 분리가 쉽습니다. 림 테이프도 분리해둡니다. 부러진 스포크 제거를 해주시고 나서 새 스포크 설치에 방해되는 스포크 니프를 하나 풀어서 잠시 옆으로 이동해주세요. 그래야 새 스포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스포크는 활처럼 구부려서 설치해도 좋습니다. 작력을 추가하면 다시 펴집니다. 자 이걸 해서 끼워주시고 자리는 이쪽이죠? 스포크가 통과 됐습니다. 모커 있으니까 이쪽이 자리죠? 이렇게요. 다시 자리를 세 스포크를 설치했습니다. 잠시 이동시킨 스포크를 원래 자리로 되돌립니다. 이제 끼워주시고 니프를 반대로 끼워줍니다. 니프를 조여서 스포크 텐션을 올려주세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수립, 분리했던 스포크와 잠시 이동시켰던 스포크를 표시합니다. 표시한 스포크만 텐션 조정을 하면 됩니다. 타이어를 다시 설치해주세요. 자전거를 뒤집어주세요. 케이블 타일을 한쪽에 감아서 고정해주세요. 수리하지 않는 위치를 기준으로 간격을 결정합니다. 휠을 수리한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교환한 스포크 위치를 잘 보세요. 자 이쪽을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쪽 간격대로 맞춰주세요. 똑같은 간격이 나오도록 하나만 붙여도 돼요. 테이프로 마킹한 스포크만 조절합니다. 됐다. 됐다. 교환하거나 임시로 이동한 스포크는 이 풀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스포크 수리 성공이에요. 소재로는 스테인레스 스포크가 탄성이 더 좋아서 스트레스에 강하기 때문에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기 자전거용 스포크는 대부분 은색입니다. 색상을 맞추고 싶다면 불소 페인트를 컵에 뿌려서 붓으로 칠해주면 됩니다. 스포크 작동 원리는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게시판에 제품 구매 가능한 주소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